그렇게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한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일단 제가 만사기였을 때 저희 남편이 회사에 다니다가 출장을 가게 됐었는데요. 출장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1톤 트럭이 우리 차를 박아서 앞에 10톤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. 앞에 10톤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차가 진짜 완전히 나중에 제가 차 사고 나는 사진을 봤는데 진짜 좌석만 딱 남았어요. 앞뒤가 다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큰 사고였죠. 저번에 저는 또 만사기고 그랬었는데 전화받고 진짜 너무 놀라서 병원을 찾아가고 했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게 왜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트럭이 이렇게 얼굴 앞으로 오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10cm만 더 들어왔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다 했는데 안 다치고 나중에 여기 흉터만 좀 심하게 남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28살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 이제 보여요. 그래서 더 잘난 척을 안 하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심한 사고를 일단 당했었잖아요. 그리고 차도 그때 뽑은 지 석 달밖에 안 됐었는데 바로 폐차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차가 문제가 아니었죠. 진짜. 그런데 그래도 그때 처음 뽑은 차고 석 달밖에 안 된 차라서 남편이 살고 나니까 차는 좀 아가시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남편도 퇴원하고 안정을 되찾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. 아들을 낳았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첫 아들이고 너무 좋았었는데 또 이제 낳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신생아 황달인데 정상치 약간 위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바로 입원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병원을 또 가게 된 거예요. 이게 링게를 병원에 입원하면 링게를 꽂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혈관을 못 찾아요. 너무 작으니까. 그래서 발에다 꽂거든요. 그런데 그 발에 한 번 꽂을 때 완전히 밖에 이제 나가 있으라고 해요.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울어요. 진짜 밖에서 이제 저는 또 문고를 잡고 그렇게 울었어요. 제가 그때 그 제 26세 아들을 낳아서 저도 그렇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제 인생을 막 반생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애는 제가 없을 거고 내가 뭘 잘못했나. 그럴 정도. 그러다가 또 이제 퇴원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또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아들이 또 이렇게 워낙 예민했거든요. 그래서 또 입원하고 나오기도 했고 눕히면 앉아가지고 계속 안고 있었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또 인대가 양쪽이 이렇게 틀어져 버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꼬이니까 양쪽 기부스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. 사무소리도 제대로 못하고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트리. 몇 년까지 들어야 돼요? 몇 년까지 들어야 돼요? 이제 끝나요. 이제 끝나요. 이제 끝나요. 그래갖고 이제 그냥 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남편이랑 손잡고 우리 동일이 바로 한 100m 앞에 있는 슈퍼를 가는데. 왜 이제 불길하다. 왜 이제 불길하다. 남편이랑 손잡고 우리 동일이 바로 한 100m 앞에 있는 슈퍼를 가는데. 왜 이제 불길하다. 갑자기 아니요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갑자기. 그게 진짜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인생의 위기 이상의 위기가 더 이상은 안 왔으면 좋겠다. 크게 성공하지 말고 큰 여건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아이고. 아이고.